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드 안맞는다 했지? 아우 나 우드 안맞아서... 그러니까 여기서 땀을 콩콩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! 이렇게 맞는다? 뒤집어! 딱 들려! 몸이... 딱 들려! 몸이 좀 더... 잡아 좀... 틀려! 들린다는 게 저번에 내가 너무 인 아웃으로 하려고 할 일 없다 했잖아 근데 클럽이 너무 인해서 들어오면서 상체가 들리면은 풀리면서 뒷당이니까 약간 더 찍어진다고 해서 아이언이랑 똑같이 쳐가지고 찍어서 치라는 게 나면? 니가 아이언 칠 때는 땅으로 쳐가지고 떨어지지! 클럽이 떨어지지! 무겁을 때는 사람들이 좀... 이렇게... 쓰러치려고 해요 쓰러치려고 하다 보면 들려? 근데... 돌리면은 제가 좀 빨리 풀려가지고 뒷당이 나거든요 똑같이... 떨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... 떨어뜨리면서 몸이 돌아가야지 떨어뜨리면서 몸이 돌아가야지 목표보라고 해야지 올라가시면 힘은 위에서... 밑으로 써야 되는데 밑으로 위를 쓰려고 딱 끌어도 안 돼 그냥... 힘은 위에서 밑으로 몸이... 돈누게요 위에서... 밑으로... 굳이 우두라고 너무 이렇게... 올려주는 게 없어 이게 알겠어? 일단 그게 중요하고 일단 쳐봐 근데 이거는 뭐... 몇 번 우두고 관계없이 다 우두는 동일한 우두는 거지? 사실 우두라고 뭐... 스윙이... 틀려지진 않거든 알려놓으신 거라 맞잖아 스윙 여러 개 하기 힘들잖아 하나도 힘들잖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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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찍고 이렇게... 찍으면... 찍으면... 찍으니까... 봐봐... 틀렸어 이렇게 치는다 근데 네가 틀을 떨어뜨렸어 어? 찍어야 하자고 찍었는데 찍으면서 몸이 멈추면은 밑에... 근데 네가 지금처럼 멈추면은 근데 찍으면서 몸이 돌면은 동향 안 돼 툭 둘 지금도 몸이 좋은데 느리죠? 그냥 네가 이렇게 툭 툭 그렇네 왼쪽에서 빨리 열려야 돼 왼쪽에서 빨리 열려야 돼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빨리 열려야지 알라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아아아 왼쪽이 열려야됐더라고 이틀奧 여기 원이잖아 모니 exciting 바깥에 bubbling 몸이 너무 빨리 움직여 버리면 못 쫓아야 돼 헤드가 올 수 있게 몸이 조금 더 여유있게 움직여 줘야 돼 그래서 몸이 그냥 당신이 못 쫓지 미생인지 알겠지 봐봐 운동 다 이렇게 혼자 서있어 서있어 막 돌아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조금만 움직여 줘 밖에 있는 애는 많이 움직여 엄청 뛰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좀 덜 힘들게 안 힘들게 천천히 움직여 주잖아 쟤도 좀 많이 안 움직여 주잖아 천천히 몸이 좀 천천히 움직여 주면 헤드가 그렇게 급급하지 않게 움직이는데 몸이 좀 움직이면 이렇게 많이 봐야 돼 세게 치고 싶으면 근데 이게 뭐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몸이 빨리 움직여도 제가 빨리 쫓아오려는 순간이 없는데 이게 그냥 일반 아마추어들은 몸이 빨리 움직이면 몸이 쫓아 못 쫓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몸을 좀 천천히 움직여 헌이 돌리고 다 좋아 천천히 동작이 돼야지 제가 좀 따라올 수 있는 여유가 돼 예술은 몸 좋지 않다 천천히 움직여 주면 헤드가 더 니 몸 앞쪽으로 잘 다닐 수가 있어 그렇죠? 근데 니가 뭐 빨리 죽여버리면 헤드가 더 헤드가 더 니 몸 앞쪽으로 잘 다닐 수가 있어 진짜 무드가 심각해 진짜 무드가 심각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온다 탁이 급해 탁이 아이언 체크 조금 멈췄게 어 멈췄? 조금만 멈췄게 눌면 일단 멈췄고 물 헤드가 두려워 조금만 멈췄게 괜찮지? 오 잘 맞는다 천천히 또 잘 맞지 천천히 괜찮아 괜찮은데 니가 계속 그 템포로 니 몸을 맞춰야지 니 연습을 해야 니 급하게 치는게 하나 잠깐 말하다 말하지 이렇게 칠 때는 여기 근처로 그냥 보낸다고 이게 기술인데 뭐 떨어져서 콩콩콩을 다 둘러가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진짜 안 켜져요 동네쪽으로 잘 보낸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졌지 오케이 얘를 뭐 뭐지 하려고 치는게 아니잖아 그린 근처로 보낸다고 편하게 켜 내 쳐도 내 쳐도 막 갖다 붙여 이거 어디 해야지? 아니야 그냥 잡어 나 이 정도 주시죠 이렇게 차 나 똑바로 오자 어 이건 내가 이쪽 팔을 땡긴다 백스윙이 가장 많았어 백스윙이 가장 많았어 어 백스윙이 자꾸도 충분히 간편 여유가 있어야 돼 백스윙이 잡어 잡어 그래도 내 오른쪽이 이렇게 너무 움직이지 나 대박 느끼었잖아 갔어도 됐어 너무 여러가지를 치면 치면 이제 자꾸도 잡어 잡어 어 이 정도는 그리고 그린 풀리지 않게 잘 잡아줘 응 네 네 아멘 다 그 그 그 긍이